다음 연주자분은 굉장히 멀리서 와주셨어요. 부산에서 와주셨는데요. 닉네임 별이 김동희님입니다. 김동희님께서는 오늘 아키미오시의 곡 3곡을 준비해주셨는데요. 첫 곡은 아키미오시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 웜 아이스입니다. 2011년 일본 핑거피킹 대회에서 우승한 곡이기도 한데요. 그럼 웜 아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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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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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